바바바밤 바바바파파, 프랑스와 클로디 이렇게 세 사람은 인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바마마를 찾고 싶었어요 바바마마는 정말 인도에 있을까요? 그런데 일행이 탄 기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뭐가 있나? 어떻게 된 거야? 왜 멈춘 거지? 큰일 났습니다 철교가 망가졌군요 니가 꽤 높은데? 하지 마라 하는 수 없지 클로디엔 바바바바밤가 철교 가던데 간다 바바변신 어유 살았다 출발! 괜찮아요? 아무런 pussy 않아 정말 무서운 팀이로구만 해냈다 바바바밤 울리래요 그러세요 바세 기차는 인도로 달려갑니다 도착했다! 마법의 나라 인도예요 무엇이나 신기합니다 세 사람은 이쪽 저쪽 살피며 돌아다녔습니다 봐봐, 봐봐, 저렇게 안 줄 수 있어요? 봐봐, 변신! 하하하하! 그럼 춤은 어때요? 좋아해! 하하하하! 으악! 공원이나 광장에서는 뱀꾼이 피리소리로 뱀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오호! 바바파파가 뱀으로 변신했습니다 뭐야, 저 굵은 내 몸 우와, 훌륭한 마법이다! 이야, 최고다! 정말 잘한다! 이제 밤이다! 오늘은 끝! 유감스럽게도 바바마마는 인도엔 없다 어지만 인도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아니, 아니! 무언가를 찾으려면 뉴욕으로 가야 돼! 엄청난 부자를 소개해 주지 으윽! 으윽! 가죠, 클로징! 서둘러요! 봐봐, 파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 오! 마침 미국행 배가 떠나려고 하는데 좋아! 가서 저걸 타자고 봐봐, 파파! 가까스로 통과했군요 이렇게 해서 미국을 향해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